야, 진짜 최종 선택인데? 제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난 할 거고요. 마지막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그분에 대한 생각이 뭐 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.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대화를 많이 했죠.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어? 야, 진짜 최종 선택인데? 제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난 할 거고요. 마지막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그분에 대한 생각이 뭐 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.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대화를 많이 했죠? 왜 울어? 왜 울어? 으어!! 읍!! 읍!!